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로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?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? 대한민국의 안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?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조질같이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것을 결사적으로 막혔습니다 저희는 왜 청와대에 왔느냐 이것은 단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국민정수석 어제에도 페이스북 오늘도 페이스북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이 하수인 민주당이 실행하고 불러리 민주당의 이중대 정당, 이중대 세력들이 같이 하면서 이 좌파직권 플랜은 완성된 것입니다 민재인 대통령께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대통령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재 조지를 위해서 결사항제를 하겠다는 그런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천하는 결사항제만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연권 국제 조지를 위해서 결사항제 결사항제 지금 계속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공부들이 나와서 우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KT에서 불평한 허공은 국회의원 권성동, 권성동 의원 KT에서 불법 작업 가 봤잖아요 불법 채용 김성태 김성태 딸 김보연, 불법 채용했잖아, KT에서! 솜박질은 그만하라고! 분명 다 죽어가는데! 그러나 썸박질을 하고! 뭐하는 거야, 둘한테! 널 왜 못하게 하는 거야! KT에서 불법 짱을 처먹었잖아! 아이고, 분명 다 죽여놓고! 널 먹지 그만하라고! KT에 불법 채용시켰잖아! 김성태 딸 김보연! 북회의원이 죽이 죽어도 먹고 사는 거야! 국가 세금 내서! 국회의원이 뭐가 대단해! 쟤네가 낳을 쥰들한테 쥐네가 낳을 쥰들한테 쥐네가 낳을 때는 거지! 내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! 이걸 SBS에서 다 보도된 얘기예요! 불법 정치 자금 처먹은 자유한국당! 의원들! 뭐가 떳떳해서 와서 극단으로 떠오르는데! 너네나 잘해! 너네나 잘해! 불법 채용! 김성태! 뭐가 떳떳해서 와 있는데! 네! 공수처가 있습니다. 공수처에 대해서 좌파 독재 회책한다! 온 국민이 막아서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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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회의석 늘어난다! 연동형 대리대표제 즉각 포기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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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수처 절대 반대! 절대 반대! 절대 반대! 절대 반대! 감사합니다! 광고가 활성화와 실자리 만들었던 사람이 표고이고 지금 결재한 것들은 더 화면하고 더 참고 HI! 프로듀서 한국국당투자 도전